남성을 위한 완벽한 스킨케어 옴므 올인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폼 앤 올인원 플루이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데요.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하기 좋고 남성용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올인원 플루이드는 150ml 용량으로 피부에 촉촉함을 전달해주고 피부 자극이 없어요. 무향이라 향이 민감한 분들도 사용하기 좋아요. 또한 펌프 타입으로 위생적이고 사용이 편리해요. 후추력이 빠르고 끈적임이 없어서 피부에 촉촉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에 고민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거에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곤니 포맨 올인원 에센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남성용으로 피부 고민을 진정하고 보습해주는데요. 200ml의 대용량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올인원 제품으로 보습, 수분, 탄력, 200ml까지 한 번에 해결해줘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줘요. 피부 진정에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발리고 피부가 매끈해지는 느낌이에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향도 적당해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효과적이고 편리한 제품이라면 여러분도 만족하실거에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퓨어덤 남성용 옴무아쿠아 올인원 로션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바쁜 아빠들의 피부관리를 도와주는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진다면 이 제품이 딱 맞을거에요. 올인원 제품으로 토너, 에센스, 로션 단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수분함량이 높고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촉촉함을 오래 유지해줘요. 민감한 피부도 진정시켜주고 발림성이 가벼워 끈적임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향도 상쾌하고 좋아요.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